아, 지금 다시 무릎을 긁고 김밥을 이제 말고 있습니다, 말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분 지났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아, 저거 천천히 익히는구나, 종효일제로. 뭐 하시는 거예요, 취은이 기스프? 지금 팽이버섯을 가루를 묻혀서 튀기고 있어요. 바짝 익히면 갑각류의 게살처럼 감칠맛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아, 게살맛이 나요. 1분 남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0! 고! 자, 커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자, 이제 10! 고! 자, 커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5! 8! 7! 6! 5! 4! 3! 2! 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2분한테 박수 드릴게요. 박수, 박수! 야, 네네. 드세요, 드세요. 커피 마시러 갑니다. 아이고, 커피 마시러 가. 커피 마시러 가는데 악수하러 오는 줄 알고, 악수를 하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요리가 모두 완성이 됐고요. 와, 대단합니다. 네, 보조 셰프들이 15분 안에 지금 뭐 갑분숨을 몰아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리가 잘 나온 것 같습니까? 어, 더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생각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더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생각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더 잘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아까 뭐 다리 저려서 허리 기지개 펴고 난리도 아니더만요. 어, 다리 아파. 좋은 셰프님, 우리 최연석 보조 셰프 요리하는 모습 보고 어떤 걸 느꼈어요? 멋있었어요. 멋있어? 진짜로? 아, 그러면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 네. 아, 이건 좀 고쳐야 된다. 네, 이거는 조금 아쉬웠다. 소금뿐이에요. 소금. 소금. 아, 그거 왜요? 다 눈에 쳐요. 눈에 쳐요. 눈에 쳐요. 버리는 것도 많고, 그렇죠?